안녕하세요. 고통남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퓨전360 스케치 레이어 관리 방법 및 외부 데이터 레이어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카페에서 레이어는 어떻게 관리하냐 보통 CAD 프로그램과 레이어를 비슷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영상 짧게 간단한 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케치를 누르고요. 퓨전360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를 누르고 모델링을 할 때 평면을 선택을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레이어 관리가 자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을 누르고 이렇게 이제 그리면 이렇게 이제 이 한 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피니스 스케치를 누르고 한 번 더 스케치를 누르고 평면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선을 그리게 되면 스케치 10과 스케치 11로 이제 하나 더 생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역시 한 번 더 해서 평면 선택 후 라인을 그리면 레이어가 또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어가 관리가 되고요. 만약에 이 10의 레이어에서 좀 선을 추가하고 싶고 도형을 더 그리고 싶다고 하면 더블 클릭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하면 세로 레이어가 추가되지 않고 기존 레이어에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자체적인 퓨전360에서 스케치 레이어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 레이어 관리 방법은 삽입을 누르고요. 삽입에서 외부 CAD 데이터는 DXF로 이제 넣으시는 게 호환성이 좋습니다. DWG는 호환성이 안 좋아서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1강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튼 DXF 삽입을 누르고 제가 이제 CAD 프로그램에서 이미 레이어 관리가 된 도면이 있는데 이걸 불러오면 평면을 역시 선택을 하고요. DXF 선택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러올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이대로 그냥 OK 누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삽입 모드에서 레이어당 하나의 스케치로 바꿔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기존 CAD 데이터에서 있었던 레이어 관리됐던 그게 그대로 이제 이름도 똑같이 인식이 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또 따로 관리가 되죠. 역시 여기에다가 뭐 퓨전 내에서 수정하려면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뭐 라인을 그리고 하면 그 레이어로 관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퓨전 360 프로그램에서 레이어 관리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